이우석 수기 그런데 식량을 구하려고 밤중에 감자를 운반하기로 하고 결사대에 60여 명을 뽑아 감자구덩이를 찾아 밭으로 갔다 밤새도록 가져온 감자는 한 사람에게 20개씩 돌아간다 1일 1식 3개 이상 못 먹는다고 명령이 내렸다 3일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가야 안도현 방면으로 갈 수 있는 까닭이다 군인 외에 피신혼 인사가 많다 음력 9월 8일 협소한 산봉우리의 행군이라 새벽에 떠났으나 심리가량 와서 해가 뜬다 감자를 구워 먹는다 빨리 굽기도 어렵다 덜 익은 감자를 먹으면서 행진한다 나는 제4중대, 3소대, 제3분대이다 우리 중대는 후위가 되었다 전군이 다 떠난 뒤 후방을 지키다가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오상세 중대장은 출발 시 나에게 상등병 2명을 대동하고 후방의 적정을 살펴보고 오라고 한다 명령을 받고 후방 전면으로 내려 달린다 산모퉁이를 지나면 전망이 좋을 상 싶어 산모퉁이를 돌아 내려 달린다 한 5,60보 거리에 적의 척후병이 나타난다 적병은 겁을 잔뜩 먹고 좌우편만 두리번거린다 나는 급정지하여 사격 자세를 취할 사이에 가랑립 소리에 놀란 적은 신호총을 쏘면서 달아난다 좌우가 절벽인 만큼 그야말로 지세가 매우 협소한 요지이다 우리 중대는 3시간 이상 적을 저지하기 위하여 산허리에 매복하였으나 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대의 행방을 찾아 산봉우리를 넘어섰다 안도현 방향을 왕청현 방향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식량 문제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우리는 적군이 우리를 포위하기 위하여 백운평 뒷산에 미리 올라갔던 것이다 전면으로 적이 들어오는 위세를 보이면 반드시 저희를 막으러 오는 걸로 생각하고 후방에서 우리를 공격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부대는 포위망을 벗어나서 천수평 쪽으로 빠져나갔다 우리 중대는 9월 9일 도착 적군과 싸웠다 여기서 본대와 합류되었다 적의 기병을 섬멸하였으나 적의 포위는 벗어나지 못하였다 적은 우리를 포위한 줄 알고 공격하면 독립군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저희들은 자상자천으로 자멸하기도 한다 3일간 전투에서 적은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를 형편이다 우리 군대의 복장이나 모자가 비슷하므로 완루구 전쟁에서는 안개가 잔뜩 낀 가운데 무분별로 저희끼리 싸워 죽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기적으로 포위를 뚫고 살았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싸웠다 주민들의 주먹밥을 얻어먹고 싸웠다 포탄이 비오듯 하는 중에 치맛자락에 주먹밥을 던져주는 애국부인들은 독립군의 용기를 백배나 나게 했다 독립군들의 싸웠다는 것보다 부인들의 애국심이 청산전쟁에 승전을 시킨 줄로 안다 우리 군대는 왕청현을 향해서 태각하였고 부상병과 나고병은 돈화연 방면으로 갔다